안녕하십니까 청송촌님 신청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깎았습니다. 세수는 매일 합니다. 머리 깎았습니다. 머리 깎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갑고요. 봄날이에요. 봄봄봄 봄이라구나 봄봄 동네 처자 등등 봄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몸무게를 무려 정면 주세요. 4포인트나 4kg 뺐습니다. 얼굴 선이 겨름하죠? 몸무게 10kg 빠질 때까지 제가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kg 뺐어요. 그래서 일단은 10kg까지 빼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계성 당뇨 충격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당뇨가를 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돼지, 감자, 독차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한 지 6개월까지 돼 갔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아는 줄 알았어요. 누구나 아는 줄. 누구나 아는 줄 알았는데 누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0일이평 했는데 많은 분들이 5일이평 좀 해달라. 5일이평 나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일이평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5일이평을 오늘 꼼꼼하게 제가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일이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가가 5일이평 상승하지 않고 주가는 절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일이평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네이버를 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을 이래 써놨어요. 청송촌놈 쓰니까. 굉장히 참 자기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청송님 강의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요즘 카톡방에 청송촌놈 신청환으로 사기치는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이거 많거든요. 이게 전부 여기 보면 여기 있는데 전부 좀 비춰주세요. 전부 가짜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지금 4건이 걸렸어요. 사건이 4건이 있는데 시중에 청송촌놈 신청환 카톡으로 한 저는 키움증권 소속이에요. 키움증권 소속인데 여기 카톡에 카톡으로 여기 하는 분이 있어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전부 사기예요. 사기. 전부 사기입니다. 카톡에 청송촌놈 신청환, MTN 이런 거 있죠.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고 지금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 1억 7200짜리가 터졌어요. 터졌으니까 절대 이 사람들 사기꾼이니까 여러분 중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4건화 된 게 4건이에요. 4건이니까 어제 또 한 건이 또 터졌어요. 터졌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청환 이런 거 있죠.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 지금 방송의 걸 그대로 캡처하니까 또 하나 네이버의 투자자문사 청송촌놈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네이버의 키움증권 MTN 그다음에 옛날 과거의 서울증권 서울경제TV 3개 빼놓고 뭐 청송촌놈이 추천한다 무슨 자문사다 이게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니까 여러분들 절대 거기 믿지 마세요. 너무 지금 사건이 많이 터져서 과거 회원들이 저절대 전화가 와요. 맞느냐 나 그런 적 없다. 근데 뭐 전화번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뭐 다 압니다. 저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꼬시는 사람 있으면 특히 있잖아 배식이 오빵 뭐 이래 있어요. 오빵 주식하세요. 이렇게 전 나오는 사람 있어요. 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믿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5.12평의 비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12평 자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5.12평은 3일 연속 상승해야 신뢰한다. 자 1번 잘 들으세요. 1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이 잘 들으세요. 1번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자 아라비아 숫자를 한번 쓸게요. 5.12평 5.12평 자 1번 그대로 화면 정지하세요. 자 5일인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 5.12평이에요. 자 5.12평인데 자 5.12평이면 자 내가 한번 볼게요. 1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입니다. 내가 5일 5일이 평이죠. 그러면 내가 주식 1보다 5일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식보다 1 2 3 4 4일 전보다 내가 높아야 돼요. 4일 전보다 높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4일 전보다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 2일 2일 2일제보다 6일이 더 높아야 됩니다. 2일제보다 6일이 더 높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일제보다 3일제보다 7일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사는 날에 비해서 3일 연속 5.12평이 상승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식 사기에 살 때 이틀 전에 3일 전에 4일 전에 큰 폭의 상승 났는 종목 큰 폭의 상승 있는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 이해 못하면 설명 한번 더 해달라 5번 설명 한번 더 해달라 5번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자 이해 못하면 5번 한 번 더 설명해달라 5번 치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다 무혜예요. 내 엄마 아버지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모르고 주식 했다. 이거 무조건 문제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절대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투 이하 강력 부정 선택 투 이하 강력 부정 진행형은 ING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모르고 입행을 떠들었다 주식 절대 돈 못 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이면 안 돼요. 이건 절대예요. 이거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하겠습니다. 5일 2평은 3일 상승해야 5일 2평은 3일 상승해야 추세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3일 상승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5일 2평은 3일 상승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날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있습니다. 내가 이날 주식을 삽니다. 내가 이날 주식을 살 때 이날 주식을 살 때 1일 1일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1일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 사고 하루 지났습니다. 지났으면 2일째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주식 사고 3일 됐죠? 3일 됐으면 3보다 3일째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사고 3일 연속 과거의 5.1 2평이 3일 연속 상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식 살 때 4일 전 내가 주식 사고 하루 전 3일 전 주식 사고 이틀 전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식 살 때 이틀 전 3일 전 4일 전에 양봉장대에 나오면 5.1 2평이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뜹니다. 여러분 5.1 2평 안 뜨고 주식 상승하는 거 있으면 나 가져오세요. 절대 없습니다. 나는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거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 살 때 5일 전보다 높아야 된다. 내 주식 살 때 이틀 전 3일 전 4일 전에 양봉장대가 나왔다. 주식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5.1 2평 안 뜨고 주식은 절대 상승할 수 없습니다. 5.1 2평 안 뜨고 절대 주식은 상승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 자 한 번 설명 더 해달라 5번 쳐주세요. 한 번 더 해달라 더 해달라 5번 쳐 보세요. 한 번 더 해달라 이제 없죠?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진짜 아니하면 안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5.1 2평입니다. 자 5.1 2평 두 번째 주식 매수지 5일 전 주가보다 높은지 확인 방금 이 학교 세 번째 거래량 또 거래량을 볼 때 그냥 거래량 보지 마세요. 일반 거래량 보면 느슨 안 됩니다. 거래량 또 이럴 때는 BII 보세요. 여러분 일반 거래량 오실레이터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실레이터 보기가 힘들어요. 오실레이터 보기 힘들거든요. 이게 볼륨 오실레이터를 봐야 됩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보는데 여러분 보실러 오실레이터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거래량 지표예요. BII 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BII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자 BII 지표를 봅니다. 여기 보면 자 내가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주식의 경우 삭감할까 512평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512평보다 낫죠. 안돼 사면 안돼. 그 다음날 자 512평보다 낫습니다. 자 512평 내 삭감할까 512평보다 여보세요. 512하고 똑같죠. 똑같으면 사면 안돼요. 512평 약간 높아요. 높을 때 자 이때 사도 됩니다. 이때 이때 사는 거예요. 512평. 그러니까 1, 2, 3, 4, 5 5일에 신고가죠. 그 이튿날 보세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 3일째 우리 PD님 또 이렇게 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512평이 3일 살아야 돼요. 3일 3일 사는 날 주식을 사면 됩니다. 3일 3일 안 오르면 절대 안돼요. 3일 그러니까 512평이 3일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코스피가 코스피가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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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는 날이다. 내가 요날 매수했어. 요날 매수했는데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자 요날 첫날 첫째 날입니다. 요날이 첫째 날 내가 매수했어. 둘째 날 3일째 내가 512평이 3일 연속 상승했죠. 자 왜 요기보다 상승했고 요기보다 상승했고 요기보다 상승했죠. 요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갖고 계셔도 됩니다. 예? 예 종가죠. 종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종가로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512평이 내가 주식을 샀는데 3일 내로 3일 연속 512평이 상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것을 끝내야 돼요.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자 요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앞에 자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요기 보세요. 상승했으면 안했죠? 못했죠? 요 못했죠? 땡. 이거 아니에요. 512평 환통에 다녀요. 첫날 첫날 상승했습니다. 자 이튿날 상승했죠? 자 3일째 상승했습니다. 그럼 3일째 그러면 내가 요 날 사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요 매수예요. 그럼 성숙님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묻습니다. 매도는 어떻게 해요? 반대겠죠? 512평이 몇 번 하락할 때 3일 하락하는 날 자 3일 하락하는 날 보통 매도는 2일 하락하는 경우 많이 때립니다. 저는 2일 보여요. 자 하루 하락 떨어졌죠? 이튿날 떨어졌죠? 3일날 떨어졌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매도 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512평 매매입니다. 512평 매매예요. 제가 뭐라고 했으면 여러분 상한가 요즘 수익 제일 많이 낳은 게 상한가 드갈랑 말랑 할 때 추격 매수해가지고 그 아침에 시작가 매도 칠학했죠. 그거 여러분 하는 분 요즘 한 주로 매매하는 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청소장님 진짜 이거 멋지다. 거래 될 때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 한 주 딱 사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면 5% 손잡이 3% 5% 손잡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시장가로 맺어칩니다. 그게 내가 지금 왜 상한가 종목이 5종목 전후일 때 10종목 이하일 때는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왜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512평 매매입니다. 512평 매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때 보조지표가 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요 때 보조지표가 스토게틱을 보셔야 됩니다. 스토게틱 하니까 회사마다 좀 틀린데 스토게틱 슬로우를 보셔야 됩니다. 스토게틱 슬로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토게틱 슬로우를 봐야 되는데 스토게틱 슬로우를 봐야 돼요. 스토게틱 슬로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스토게틱 슬로우를 봐야 되는데 스토게틱 슬로우가 여러분 보실 때 죄송합니다. 스토게틱 슬로우가 그 자리에서 오일이평 관통회가 오일 신고가를 갱신하잖아요. 갱신하면 스토게틱 슬로우가 과열 이탈합니다. 과열 이탈. 이게 언뜻 보면은 여기에서 골드 낳는 것 같지만 이때에 골드 안 납니다. 골드가 그 이튿날 아침에 골드가 납니다. 이거. 그 이때 골드가 나요. 이때 이때 골드 안 납니다. 이때 이때 붙어있어요. 이따가 이기 있으면 골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오일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시 죽식을 살 때 5일 전보다 높은 걸 사셔야 돼요. 높은 걸. 아시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이날 5일보다 첫날 높았습니다. 그죠? 첫날 이튿날 높았어요. 이튿날 높았죠. 의문이라도 3일째 높았죠.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5일 첫날 어디입니까? 1번 첫날 첫날이 요날 5일보다 높았죠. 요날 이튿날 요 높았습니다. 3일째 높았죠. 요래되면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보유해라. 삼성 그 대신 내가 먹겠습니까? 골든크로스 요날 골도 안 났죠. 쓰덕이디 요날 골도 안 났어요. 오늘 주식 아침에 저점 매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수하면 이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5일이평 매매거든요. 자 삼성전자 지금 보유해도 된다. 항시 5일이평 그리고 매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이평 이틀 깨지면 매도를 칩니다. 5일이평 이틀 또는 10일 신저가 갱신하면 무조건 칩니다. 5일이평을 하루 만에 깨더라도 10일 신저가를 낸다. 그날 때립니다. 전화. 왜? 일반개비거든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일이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닙니다. 이날 자 이날 여러분 보다시피 첫날 상승했습니다. 첫날 상승했는데 이날 자세히 보면 바로 깨졌어요. 깨졌죠. 이러면 안됩니다. 그럼 이날 새로 안 됩니다. 새로 새로 해야 돼요. 이날 5일이평입니다. 5일이평 5일 신고가입니다. 5일 신고가 5일 신고가죠. 그럼 오늘 소수 소량을 좀 사봅니다. 이날부터 3일 연속 5일이평이 상승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이닉스 이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분할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시가총객 상위 종목을 쭉 한번 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분할 매수다. 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기아차 한번 보시면 요날 하루 상승했죠. 자 요날 또 높습니다. 요날 또 높죠. 기아차 지금 뭡니까? 서서히 분할 매수 요 때 내가 청송님 공격적으로 매수냐 아니냐는 공격적으로 매수는 내가 뭐겠죠? 10일에 신고가 공격적인 매수입니다. 요 3일 만에 3일 만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요 급등주들 그런 것들은 공격적인 매수인데 이거는 공격 매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아차 분할 천천히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현대모비스 봅니다. 자 요날 현대모비스 첫날이죠. 이튿날 3일째 오늘이죠. 분할 매수 타임입니다. 현대모비스 분할 매수 타임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볼게요. 자 카카오 5일 4일 이 날이죠. 이 날 아니에요. 자 이 날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하여튼 5일 2평 높아야 됩니다. 이 날입니다. 이 날도 아니에요. 자 이 날 첫날입니다. 이 날 이 날이 첫날이고 오늘 그날보다 더 높아요. 높아요. 천천히 분할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분할 매수 아직 3일 안 됐어요. 5일 2평 이틀 상승했습니다. 어? 이틀 상승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볼게요. 요 날 첫날이죠. 첫날 이튿날 3일날 계속 분할 매수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배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자 아직까지 5일 2평 안 깨졌습니다. 5일 2평 안 깨졌으며 그대로 여러분 증권 기술적 분석에 2평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오는 책들이요. 굉장히 나무책 뺏긴 사람들입니다. 나무책 뺏긴 사람들이에요. 5일 2평을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했다. 그 책 보지 마십시오. 그 책 보면요. 여러분 절대 바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일 2평 안 살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5일 2평은 3일 연속 5일 2평은 3일 출세가 안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5일 2평 잘 모르는 사람들이 5일 2평 상승할 때 주식 사라 바보예요. 그거 어깨 넘어로 헛들은 거예요. 5일 2평은 그래 사더라도 3일 사야 됩니다. 5일 그러면 내가 한 방에 사고 싶다. 3일 되는 날 사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3일 5일 2평 3일 연속 떴다. 주가가 70% 이상 수익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주고 떨어집니다. 아무리 약사라도 아무리 약사라도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이 첫날입니다. 첫날 두 번째 날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3일입니다. 지금 뭡니까? 삼성 SDI는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계속하셔야 돼요. 삼성 매수는 분할 매수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 바이오입니다. 삼성 바이오도 여러분 요날 이튿날 3일째죠. 3일인데 이 3일 고가가 10일에 신고가죠. 종가 기준으로 이른 날은 어떻게 해요? 10일 신고가 종가 기준 이날입니다. 이날은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손대지 마세요. 자 볼게요. 자 이날 첫날 떨어졌습니다. 맞죠? 이튿날 떨어졌습니다. 3일 떨어졌다. 당분간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선택했죠? 네이버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물량 줄여야 된다. 이거를 처음에는 힘듭니다. 자꾸 견들차도 5.12평을 띄아보면 띄아보면요. 굉장히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눈에 팍팍 들어와요.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 또 항시 그 3개 기간에 데드크로스가 확정된다. 이거는 볼 거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노를 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LG학 보겠습니다. LG학 자 LG학이 첫날 아니 첫날 아니에요. 첫날이 이날이 첫날입니다. 이날 첫날 이튿날 3일날 3일날 됐죠? 골든 크로스 완성됐죠? 골든 크로스 완성됐습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 신기하죠? 여러분 5일의 평을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다른 데서 공개 방송하잖아요. 물론 내가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평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요. 실적비 저평가 전념 신문에 나온 거 얼른 사람들 그 상 아치입니다. 상 아치 실적비 저평가 내가 캤잖아요. 우리나라 실적비 저평가 눌림목 쌍거리 매수 그것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다 깡통 찼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이면 아이락 하세요. 아이면 아이락 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해야 됩니다. LG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코스비 10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10종목 한번 보고 또 여러분하고 잠시 쉬었다가 개별종목 여러분 종목 지나가겠습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버터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여기 있어 여기 첫날이죠. 여기가 첫날입니다. 첫날 이튿날 3일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계속 골든크로스죠. 골든크로스가 돼있는 상태는 이틀째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는 안 떨어져 있습니다. 5.12평 지키고 있죠. 셀트리온 아직까지는 보유하셔도 된다. 5.12평 두 번 깨지면 먼저는 매도치입니다. 자 헬스케어입니다. 그 다음에 CJENM 자 CJENM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날 어떻습니까? 낮자 첫날 이튿날 3일날 3일 연속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스토키틱이 데드크로스 나왔죠.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한 번 데드크로스 이렇게 3일 5일 2평이 깨지면서 데드크로스가 난다. 여러분 일단 수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웬스턴 거리 같죠? 카카오 게임즈 여기서는 매수죠. 여기 보시면 여기 5일 첫날 이튿날 3일날 그때 스토키틱이 골든크로스 났죠. 매수해도 되니까 이때 15% 수익이 납니다. 자 여기 지금자리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자리 한 보면 자 보시면 요 볼게요. 자 요날 여기 하루 깨졌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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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졌어요. 자 깨진 날 볼게요. 요날 깨졌어요. 하루 깨지고 요날 깨지고 또 안 깨졌어요. 또 계속 살아있습니다. 안 깨졌어요. 아직까지 3일 연속 이라 했습니다. 누적 3일이 아니고 3일 연속 이에요.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자 시즌 데스 한 번 보겠습니다. 시즌 자 시즌 여기 보시면 자 요날이 첫날 한 번 깨졌어요. 깨지고 요날 깨졌습니다. 요날 깨졌어요. 시즌 어떻게 해요? 지금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즌 시즌 5일 2평 어떻게 첫날 상승입니다. 첫날 상승에 조금 분할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연속으로 상승을 하셔야 돼요. 연속으로 연속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름 보다시피 5일 2평 여기 보면 5일 2평 아직까지 살아있고 이때도 이때 하루 깨졌습니다. 하루 깨졌어요. 요날 하루 깨졌죠. 이거보다 낫죠? 이쪽이 낫습니다. 종가기준으로 이날 이틀 깨졌죠? 이틀 깨지면 저는 매도를 반 이상 해버립니다. 이틀 깨지면 매도를 반 이상 해버려요. 이틀 깨지면 저는 가짜 없이 매도를 반 이상 해버립니다. 자 골프점 보겠습니다. 골프점 이 앞에죠? 이 앞에입니다. 앞에 자 내가 먹겠습니까? 첫날이라도 10일의 신고가는 추경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이게 급등주의 상대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얼굴을 보시면요 5일 2평은 3일 연속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간단합니다. 기업이란 것은 기본적 분석 PD님 막판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업이란 것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딱 하나만 보면 전년비 실적비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숙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창구에 PD님 이거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여기 다 보지 마십시오. 영업이익률만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 실적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퍼고 전년비 실적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전년비 영업이익률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기업이익 그렇죠? 영업 다른 거 실적 장기 신문에 났다. 여러분 공식적입니다. 최근에 우리 개인들이 제일 물만이 모은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얼만큼 떼 들었습니까? 아닙니까? 1차 전지 주식들 다 담보 부족 났습니다. 두 번째 전기전자 다 부족 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남들 좋다고 하는 거 사지 마시고 주떼를 갖고 여러분 사시면 분명히 좋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방송이 유용하다 1번 한 번 쳐주시고요. 마유용하다 3번 엄청 유용하다 5번 한 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키움 좋은 거 난리 나네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다음 주 보겠습니다.